연방의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 개혁안에는 지난달 부결됐던 드림법안도 포함됐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포괄이민개혁안은 전반적으로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구제 대상자는 올 9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로 구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연방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합법 이민 예정자라는 체류 비자를 개설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와 그 직계가족에게 발급할 계획입니다. 비자 기간은 최고 4년이며 연장 가능하지만 신청 시에는 신청비와 함께 벌금 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. 이들은 비자 취득 후 6년이 지나면 영중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밀린 세금과 벌금 1000달러를 지불하고 영어와 역사를 공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 개혁안에는 지난 22일 부결됐던 불체 잔여를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재포함됐습니다. 하지만 의회 마감을 앞두고 법안이 상정된 만큼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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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